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대체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최종 게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높고 위대하심이 계속 이제 강론을 하시는데 첫째로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육신 하셔서 둘째 아담이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영광과 존귀로 관스신 그리스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천사들의 지배 영역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 몇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그 마지막 축도의 내용인데 신명기 32장 8절을 70인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그 백성들의 경계를 나누셨다고 그렇게 히브리 원문을 번역했는데 주전 2세기에 라삐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우로 번역한 그 70인경 번역할 때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정해 주실 때 그들을 맡아서 다스릴 천사들의 숫자에 따라서 경계를 나누셨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천사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맡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천사가 그런 동일한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맡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그 마음에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21일 동안 갈 길이 막혀서 응답이 지체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그 특별 기도 기간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인데요 그때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21일 동안 이 천사가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파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 그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 길이 열려서 오늘 너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알려주려 왔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20절 이하를 보면 헬라의 군주 그리스 왕국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맥성된 이스라엘을 도와줄 그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서 6장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대하는 것이라 어두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데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영적인 세력 천사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이스라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올 세상은 그 어떤 천사도 지배권을 받지 못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유옵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장차올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통치 메시아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황태자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수년간 코어 리젠트 공동 통치를 하면서 왕권을 안정적으로 물려받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이 바로 그런 공동 통치자로 성부와 함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의 심판주요 만앙의 왕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통치가 드러날 것이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차 올 세상 메시아 왕국의 그 축복과 유익함의 일부분을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맛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1장 14절을 배울 때에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우리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적과 기사로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받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축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기적과 같은 능력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하시면서 이 장차 올 세상의 축복을 오늘날 이미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 올 세상은 그 어느 천사들에게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은 이제 이 아들이 장차 올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경위를 성육신 하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던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을 보면 그 시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특별히 하늘의 그 높은 하늘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하늘과 밤하늘의 그 찬란한 별들 그 광활한 우주 만물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놀라워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그 말씀처럼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도 이 지구는 작은 별에 속합니다 태양의 키그는 지구의 이 지름의 19배가 되고 무게로 따지면 지구의 33만 배라고 합니다 또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의 이 갤럭시 더 큰 은하수 밀키웨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 우주에는 은하수와 같은 그 밀키웨이가 이런 갤럭시가 수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작은 먼지 하나와 같은 극히 작은 별입니다 그런 지구의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내검씨 쓰러져서 온 세계가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흙이 묻었거나 풀이 묻었거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데 사람은 조금만 이상한 것을 먹어도 탈이 납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그 10편, 8편, 4절 이하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누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기로 관을 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사람을 이렇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왕같이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의를 범하여 사람의 이런 사명과 영광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왕같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종과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려 하셨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로 만물을 왕처럼 다스려야 할 사람이 종으로 전락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 그 저주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을 불러오고 종로로 타게 하셨는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시지만 이 시브리서 전체의 그 주제와 흐르는 줄거리의 배경이 되는 시편 110편 특별히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리스도에 대적되는 원수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순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담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사람들의 그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공유하시고 동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그 몸의 틀 안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33년 동안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배단이 마을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 자리에 즉시 나타나실 수가 없으셨고 하루길을 걸어서 수고롭게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인간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과 권한을 회복하시고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그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 또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값비싼 대가집을 하셨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받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7절의 말씀처럼 잠시 동안 천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대표제로 이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을 개척하시는 선구자 우리 구원의 근원 아르케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현재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권한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사 하나님 보좌우 편에 좌정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포여 영광과 권세로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날 날이 다가온다는 보증이여 개런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주셨고 그곳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 악의 세력이 그 앞에 굴복할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있는데 대적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땅 끝까지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마다 이런 모든 인류의 비극이 죄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의 재앙 중에도 우리 장노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백신 공급이 시작되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이나마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부유한 나라들이 백신을 서로 자기들만 먼저 쓰겠다고 욕심으로 다투면서 가난한 나라들,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에게는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EU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백신이 먼저 영국과 미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유가 미국과 영국이 이 백신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들을 먼저 찾아가서 선금을 내며 계약을 치렀는데 EU는 그보다 3개월 후에 계약을 맺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그것보다도 3개월 뒤에나 백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EU가 지금 자기들은 백신을 한다고 맞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EU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모든 백신을 이 EU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만 부유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게는 백신을 나누지도 않겠다는 욕심으로 다투면서 고통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고통과 절망 이런 죄의 저주가 발견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찬성,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No more let sins and sorrows grow 더 이상 죄와 슬픔이 이 세상에 자라지 못하게 하라 No thorns infest the ground 찔레와 가시가 땅을 더 이상 덮지 못하게 하신다 He comes to make his blessings flow 그의 축복이 흘러가게 임하신다 Far as the curse is found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As far as the curse is found 이 세상 땅 끝까지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오셨다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영어 찬성 번역은 이렇습니다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진리와 은혜로 통치하시네 And makes the nation's proof 열방이 증명하게 하신다 무엇을? The glories of his righteousness 그 공의의 영광과 And wonders of his love 그 사랑의 놀라움을 열방이 증명하게 하시네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오늘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테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도 온 세상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버려 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고안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처형을 받으셨는데 인자가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을 맛보시므로 이제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통치하십니다 초대교회 속사도시대 교부 중에 한 분이신 요한 크리스도스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준비된 음식을 맛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환자를 사랑하기에 환자가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먼저 맛을 보면서 주저하는 환자가 그 음식을 먹도록 설득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먼저 그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환자가 그 병이 낫도록 특별히 준비된 이 음식 약으로 준비된 음식이 있는데 환자가 입맛이 써서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음식 맛이 이상할까 봐 약 맛이 이상할까 봐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기에 먼저 먹으면서 이걸 먹어야 낫는다고 환자를 위해 만병의 대의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먼저 맛보셨다 요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스도스도님이 말한 것은 질병이 고칠 수 있는 그 입에 쓴 약을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먼저 맛을 보신 것처럼 환자가 그 약을 마시도록 설득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먼저 맛보신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얼마 전 장수말벌이 우리 서북미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서 유니버시티 워싱턴 그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우주복을 입고 그 벌집을 제거하면서 진공소재기로 빨아들여서 장수말벌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장수말벌은 매우 위험한 벌입니다 새끼손가락만한 보통 말벌의 서너 배 크기인데 쏘이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심한 체질에 딸아이를 가진 아빠가 큰 벌이 주변에서 윙윙대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딸아이의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딸을 보호하려고 그 벌을 향해서 막 팔을 휘젓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벌에게 쏘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벌이 그 앞발을 쏘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빠 손등에 그냥 불이 붙은 것처럼 충격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아야! 그런데 아직도 벌이 윙윙대며 날아다닙니다 딸아이는 아직도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런 딸아이를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예이야 두려워 말거라 저 벌은 더 이상 너를 쏠 수 없어 그 벌의 침이 여기 내 손등에 박혀 있거든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예배의 장면을 소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이십 장녀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리고 보좌를 둘러선 그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 일찍 죽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라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도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나의 인격과 허물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가정의 이 얽힌 관계와 조상 때부터 대물림 데려 내려온 이 역기능과 상처의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을 경배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 찬송과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 찬송의 후렴을 보면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내가 알겠네 그 손의 못자국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진히 맛보셨던 주님 그러나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시관의 자국 그 예수님의 상흔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의 영광의 상징이 되셨고 영원히 남은 그 손과 발의 못자국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일찍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그 어느 천사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이미 통치하시며 그 장차 올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유익함과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상속자 된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금을 오늘날 증거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보금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왔고 우리를 종로루타게 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우편에 좌장하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보금을 전파할 때 전도와 선결을 통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그려서 오늘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친히 맛보신 그리스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 벌침에 친히 쏘인 아빠처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행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므로 우리를 그 죽음의 저주의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원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오늘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올 세상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타인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축복과 유익을 이미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금을 친히 증거하시면서 표적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능력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또 보금을 전파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십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여 죽음을 가져오고 종로를 타게 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금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현실로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대신 맛보신 그리스도 그 벌침 대신 쏘인 아빠처럼 죽음의 형벌을 나를 위해 대신 담당하신 이슈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 낙심치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에 힘써 가게 하옵사 함께 기도하십니다